자석 자석은 금속 종이고리를 끌어당겼다. 날씨 우리는 소풍을 계획하기 전에 날씨 예보를 확인한다. 식물 식물은 태양과 물이 필요하다. 동물 동물로 나는 흥미롭고 동물들이 가득하다. 암석 우리는 강가에서 뜨거운 동물이를 찾았다. 물 물 물은 매우 추운 날씨에서 얼음으로 얼어집니다. 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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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 눈보처럼 기숙교회 일 distribuição 물 물 다른 맑은 밤에 밝게 비추어집니다. 햇빛 햇빛은 수목에게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제공합니다. 구름 구름 구름은 비 또는 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중력 중력 중력은 우리를 지구 위에 내립니다. 화산 불타올라 화산은 용암과 부유물로 불타올라갈 수 있습니다. 불타올라 분자 모니클 물은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전기 전기 전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장치를 작동합니다.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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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는 산소와 질소와 같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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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.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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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정 화학물질을 섞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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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